자, 이번 천국 동화의 주연 맡으셨죠?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조아라예요. 스무살 여대생이고요. 저의 장점은, 음,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타고난 친화력인 것 같아요. 와, 목소리에서부터 매력이 넘치시네요, 앞으로 펼쳐질 천국 동화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신앙을 하며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나는 커피가 좋아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은 나를 위한 아메리카노 한 잔. 어, 저기 단골 손님들이 오고 있네. 카페에서 일하면서 커피보다 더 좋아진 건 바로 이곳을 좋아해주는 동네 사람들이다. 보고 있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 방금 들어온 저 손님. 표정이 너무 굳어있는데? 자꾸 신경 쓰인다. 남자친구랑 헤어졌나? 회사에서 잘렸나? 그것도 아니면... 저 괜찮으세요? 아, 감사해요. 서두르듯 나서는 뒷모습이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자꾸 생각이 났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떤 거 드릴까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힘든 얼굴이네. 나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느꼈는지 손님은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난번엔 놀라셨죠? 하... 사실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위암으로 투병하신 지 벌써 4년째예요. 수술이 시급한데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이 부족해서 일주일째 미뤄지고 있네요. 그리고 그 일주일 사이 다른 곳까지 전이가 되어 아버지의 고통도 가족들의 괴로움도 더 심해졌다고 했다. 이야기를 듣던 나는 어릴 때 겪은 교통사고가 생각났다. 그 당시 출혈이 컸었고 새벽 시간이었다. 긴급 수혈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는 누군가의 피 덕분에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 대학생이 되고 나 또한 헌혈의 기회가 있었다. 자, 잠깐 따끔할 거예요. 선생님 잠시만요. 저 다음에 다시 올게요. 주사바늘보다 더 굵은 헌혈용 주사바늘. 내 멘탈은 흔들리고 말았다. 어느덧 퇴근 시간 나도 손님도 카페를 나섰다. 우리 집과 병원은 같은 방향이었다.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